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왜 못살기면 안돼 깡이 알았지? 아이고 이놈아 내려올거야? 붙이지마 치즈 얼굴 붙이지마 치즈 얼굴 표정 많아 깡이야 너 치즈한테 입금 못봤잖아 너무 뜬금없어 하잖아 깡이 일로와 깡이야 일로와 깡이 일로와 잠깐 안 돼 안 돼 깡이 내려줄게 아이고 이놈아 여기 안에 들어가 깡이야 깡이 여기 아래 있잖아 아래 있잖아 여기 비오니까 요 아래 들어가 깡이 이 아래 들어가 아이고 자식 진짜 거기 있어 뭐 먹고 싶어서 그래? 어? 먹었잖아 먹었잖아 아이고 이놈아 깡이야 저기서 내려오면 어떻게 위험하게 아이고 자식 진짜 아이고 자식 진짜 너 아까 줬잖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자식 아이고 자식 아래 들어가 있어 우리 달리한테 나 지금 알게 어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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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다 여기 들어가있어 기막 다있지 말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